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건데 어제 스쳐 지나갔던 행사할때 주는 밥을 오늘은 먹을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스테이 이벤트 런치 티켓 네 그래서 오늘은 프로미디우스 데이로 제가 이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네이티브 시큐리티콘이라던가 뭐 구독스콘 등등등 해서 저 밑에 있는 프로미디우스 데이에 이제 밥을 먹게 되는건데 밥을 어떻게 주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제가 봤을때는 너무 길었지만 제가 봤을때는 8분이요 여기? 네 감사합니다 일단 티켓은 드렸고 티켓은 드렸는데 오케이 이쪽으로 가라네요 음 나눠져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구만 구역은 나눠져 있는 것 같으나 아무 의미가 없고 어쩌라는 걸까요? 뭐지? 일단 물이 있는건 알겠고 구독스콘에 가면 브랫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뭐였지? 아플리케이션 네트워킹 쪽에서는 한국분들이 좀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근데 이 안에는 한국분들이 별로 안보이는군요 진짜 밥 어디있는거지? 밥을 더 끝까지 가야겠네 지금 보면 런치 메뉴 메인 사이드 스프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 같네요 뭐 그렇구나 하이 강조일 런치 런치 근데 어떻게 먹는거야? 뭐 알아야 하지 아씨 그이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따라할만한 사람도 안보인다 따라할만한 사람도 안보인다 따라할만한 사람도 안보인다 일단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모르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한번 봐도 이거 거의 부패 느낌인데 아무리 봐도 부패야 흠 샌드위치가 있고 샐러드가 있고 그쪽에는 쿠키가 있고 흠 흠 흠 여기도 샌드위치가 있구만 흠 흠 흠 스프가 있고 흠 흠 여기 느낌이 부패군요 흠 흠 흠 크레는 그냥 스프를 하나 먹긴 해야 될거 같은데 흠 일단 스프를 하나 먹어야 될 거 같습니다 흠